자 반갑습니다 최피로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 뮤코인 들고 왔는데요. 최근 트위터에 글을 하나 게재를 했습니다. 최종준비라는 글을 남기면서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폭등을 위한 준비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최근 쿠코인 거래소와 티셔츠 증정 관련 이벤트 제휴까지 맺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뮤코인의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도지와 시바이누 말고 그 어떤 민코인도 해내지 못했던 업비트 상장까지 완료하면서 민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저 또한 이 뮤코인을 매수하면서 약 2주 만에 35% 가까이 되는 수익을 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뮤코인이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이잖아요. 최근 솔라나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10월 업토버 장세에서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요. 다만 최근에 꾸준하게 수익을 내신 분들의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현재 60.03% 가까이 되고 이 도미너스 지표가 최근 3년 이후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표가 높으면 좋은 게 아니냐라고 많이 생각들 하실 텐데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너무 높아버리면 비트가 조금만 조정을 주면 알트코인들이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무턱대고 아무 알트코인에 진입하신다면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 관점을 들고 가셔야 되고요. 최근 알트코인 강세장에서 이렇게 단타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지금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될지 감이 안 오신다면 제가 다음 단타 코인 여러분들께 실시간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는 제 게임 언어 010-9627-320으로 혼자 7번 7번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단타로 큰 수익 낼 수 있는 대박 코인 정보 바로 제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마스크 네트워크라고 하는 코인이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저 또한 최근에 저점 매수를 했는데요. 단기간에 거의 54% 가까이 수익을 냈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수익률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자 무료 제공이니까요. 절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위에 번호로 7번 7번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다음 단타 코인 제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크립토 시장이 극단적인 탐욕 단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과열된 양상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저는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수익을 내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안 보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뮤코인의 선물 미결제 약정이 유의미한 급증을 보여주고 있고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이 미결제 약정 규모가 무려 1억 6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자 뮤코인 시총에 거의 20% 가까이 되는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저는 뮤코인이 솔라나 민코인 대장 코인으로 등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비트코인의 선물 미결제 약정도 최근 사상 최대치를 갱신함에 따라서 단기간에 1억 원을 찍고 나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뮤코인 최종 준비 마쳤다는 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빅 어나운스가 임박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최근 솔라나가 무설 정도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코인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뮤코인 투자로 이렇게 10만 원만 투자해서 6억 1450만 원이라는 엄청난 시대를 불렸다는 익명의 투자자 이야기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시바이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뮤코인 투자는 이렇게 적은 시대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당히 메리트가 큰 자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춰주고 계신데요. 자 저 또한 최근 뮤코인 투자로 불과 4일 만에 7만 7천%라고 하는 엄청난 수익을 단기간에 낼 수 있었고요. 자 민코인 투자 정보까지 저희가 같이 제공드리고 있으니깐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호로 7번 7번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민코인 관련 정보 추천까지 바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특히 미국 대선까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11월 5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일 뒤인 11월 8일자에는 또 FOMC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자 근본 FOMC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는 만큼 11월 첫째 주 그리고 둘째 주까지는 큰 변동성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근본 FOMC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동결 가능성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CPI 지수와 PPI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 예상치를 상했기 때문이고요. 당연히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할 요인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크립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면 지금 같은 투심이 과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절대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뮤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 단기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지금 추가 매수 자리인지 많이 헷갈려 하실 텐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관망하는 스탠스로 들고 가고 있고 뮤코인 적정 매수 가격까지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뮤코인 관련 적정 매수 타점 정보까지 같이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위에 번호로 7번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문자로 바로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이 뮤코인 잡아드렸고요. 다음에 또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